잘못했지? 잘못했지 짱이? 어? 응? 응? 좋아? 마칠 수 있어? 짱이! 이거 누가 이렇게 하래 그랬어? 어? 누가 저렇게 하래 짱이? 어? 왜 코코볼 다 먹으래? 누가 코코볼 다 먹으랬어 아가씨? 뭐지? 엄마 없는 동안 다 먹었어? 잘못했지? 잘못했지 짱이? 어? 잘못했지 너? 잘못한 거 알고 그러는거지? 다 먹었는데 잘못했지? 짱! 엄마한테 와 이리 와 빨리 와 응? 잘못했지? 스트 Н 어떻게 먹었쇼? 아버지 아주 안 먹었어? 아.. 코코올냄새나네 큰일 났어 우리 애기 어떡해 아빠한테 혼났다 아빠한테 혼나겠네 응? 다시 밤에 설사할거잖아 짱이야 다시 한번 가볼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짱이야 짱이야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가보자 이리 와봐 짱이야 맛있었어 응? 다 먹으니까 맛있었어 응? 이리 와봐 맛있었구나 맛있었구나 맛있었어 응? 너무 안왔낼게 너무 안왔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